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 등 기간산업들 지원 대책도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기간산업이 유동성 위기를 넘을 수 있도록 20조 원 이상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간산업 지원책이 마련되는 배경과 전망 역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정부가 기간산업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여는데요. 이 자리에선 기간산업 대책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항공과 자동차 등 기간산업의 20조 원 안팎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해당 업종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이 타격을 입고 금융시장으로도 이러한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선도선 대부분이 운항을 중단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은 어제 매달 전직원에 1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만 하기로 했던 것을 사업량이 정상화될 때까지로 그 기한을 더 늘린 겁니다. 대한항공도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달 안에 보유 현금이 바닥을 드러내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기간산업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반토막 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번 달 자동차 수출은 12만 6천5백여 대로 1년 전보다 43%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현재 중국을 뺀 해외 시장이 사실상 마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품업계는 국내 완성차 업체 수출 감소와 해외 완성차 업체의 납품 차질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금 만기 연장과 세금 감면과 같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하반기 연쇄도산이 현실화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간산업이 큰 위기에 부딪혔는데 관건은 정부의 지원 방식과 수위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원 방안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의 회사체를 산업은행이 보증하거나 매입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기가 도래한 회사체를 차화안 발행할 때 산업은행의 지급 보증을 받으면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은행의 자본 확충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기간산업 회사체를 매입하는 펀드나 별도의 매입 규구를 도입하는 방식 등도 지원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산업은행의 지급 보증보다 좀 더 수위가 높은 게 정부의 직접 보증 이런 것일 텐데, 그를 통해서 하느니 직접 대출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실제로 산업계에서 정부의 지급 보증 요구가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매우 강도 높게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정부는 직접 지급 보증에 나서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지급 보증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요. 예산이 투입되고 우발 채무로 또한 잡힌다는 점에서 재정 당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기간산업 지원책은 당정협의와 비상경제회의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